중등 1년차의 리눅스 수업은 베이시 어드밴스드 입니다. 교재는 이 책이죠. 어드밴스드 베이시 스크립팅 가이드 웹에 공개되어 있는 책입니다. 제목 이 책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 만델 쿠프라고 하는 분이 적은 책이죠. 이 책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베이시 비기닝 가이드 이전 초등 4년차에 공부했던 이 책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. 그러니까 이 수업은 4년차에 이 책에 연장되는 수업이고 에피소드 수는 양 200개 입니다. 전년도에 공부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내용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교재는 2년차 중등 2년차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. 책 페이지 자체가 이미 907페이지에요.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. 그래서 1년 동안에 끝내기는 분량이 많아서 중등 1년차와 중등 2년차 두 해에 그쳐서 학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